안녕하세요.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입니다. 요즘 민감피부를 위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죠? 그 중에서도 깐깐한 뷰티 에디터인 제가 빅찬 올해의 아이템 바로 키엘의 민감성 수분크림입니다. 수분강자 키엘 키엘 수분크림 유명한 건 다 알죠? 그런데 대박사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 여성들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민감성 수분크림을 선보였어요. 100% 한국의 민감성 피부 타입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자가 테스트를 진행한 제품이에요.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자극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그럼 직접 발라보죠. 크림은 엄청 부드럽게 발리죠? 피부 진정에 탁월한 올리브일 추출물을 함유했대요. 수분크림 유명민 에디터가 간만에 정착한 제품인 만큼 여러분도 믿고 써보세요. 안녕!